안녕하세요. 메가데스크 김형조입니다. 최근 교육기업 메가스터디가 2019년 6월 모의평가를 대비하여 대대적인 이벤트를 기획하고 있다는 제보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오늘부터 6월 모의평가 제점 사전 예약만 해도 배달의 민족 2만원 할인권을 대규모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불시에 공개했습니다. 그 뿐만 아닙니다. 채점 사전 예약과 당일 채점을 완료한 회원 전원에게는 2학기 플래너가 지급됩니다. 또한 빠르게 채점할수록 선물의 질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당일 채점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다고 메가스터디의 한 관계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6월 모의평가 당일 5시부터 무제한 광클 이벤트도 함께 진행됩니다. 광클 이벤트에서는 6월 모의평가 준비로 심신이 지친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브랜드의 치킨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주는 문화상품권을 함께 제공합니다. 메가스터디는 6월 모의평가 품속과 감옥별 총평, 그리고 입시 전략까지 제시하는 라이브 설명회를 개최하여 업계 1위 자리 굳히기에 들어갔습니다. 강남 서초 일대에서는 라이브 설명회를 보기 위한 기각계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라이브 설명회 1부에서는 메가스터디 키스 19학번 영능대 선배들이 출연하여 6월 모의평가 경험단과 이후 공부법 노하우를 생생하게 알려줄 예정입니다. 2부에서는 메가스터디의 과목별 스타 선생님들이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국어의 김동우 선생님, 수학의 현우진 선생님, 그리고 영어의 조동수 선생님이 출연하여 6월 모의고사 난이도 및 총평을 전달해줄 예정입니다. 라이브 설명회 3부에서는 입시 전략연구소 남윤곤 소장님의 6월 모의평가 이후 입시 전략 점검이 있겠습니다. 역시 대학 합격의 길은 메가스터디에 있는 것 같습니다. 6월 모의평가도 메가스터디와 함께 성공적으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형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